이 곡은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새벽 12시 25분에 제가 작사 작곡한 곡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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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 영영하지만 가만 보는 미래 도와감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당으로 아무것도 영영하지마 가만 보는 미래 도와감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당으로 번호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것을 부활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너희 구할 것을 감당으로 아무것도 영영하지마 가만 보는 미래 도와감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당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당으로 번호사에 감사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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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